따따라 디올 따따라 따따따따 따아 따아 치치치치치 행행행 신난다 예쁘다 따단 소리 좋겠어 그렇지 잘한다 응 됐어 됐어 그렇지 근데 저거 좀 들어갔는데? 괜찮아 저거는 빼면 돼 잘했어 잘했어 이번엔 성공했어 내가 만든 계란밥 지한이가 처음으로 요리한 계란밥 간장 계란밥 성공 브로츠라비아 데이트 엄마 나 거꾸로 먹고 있어서 괜찮아 엄마는 초코 지한이 다행히 이제 게임 게임하러 갈거임 게임 스테이트 게임 데이트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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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나온다 많이 나온다 많이 나온다 이야 부자다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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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한이 100개나 됐어 지한이 100개나 됐어 홍지한 최곤데 베를린 9시 30분 지한이 100개 지한이 100개 지한이 100개 지한이 100개 지한이 100개 출발 출발 우리 베를린 갑니다 드디어 기차를 탔다 지하철을 탔다 눈이 오네 눈이 오네 눈이 온다 흰백이 왔다 찍어도 다시 더 흰백이 왔다 그치 지한이 헬멘치즈 엄마는 아몬드 예쁘다 그치 멋진데 멋진데 우와 대왕 피카츄다 홍지한 엄청 신났어 갑자기 없던 힘이 생긴 홍지한 지하철이 오네요 오늘 뭔데? 많이 컸어 우와 개나리가 폈다 이제 봄이 오고 있나봐 호텔 앞 삼택중 법정기다리 홈페스태 푸르나 이게 실패 우와 시카이 시카이 잠깐만 아니야 아니야 비벼야 될 것 같은데 맛있을 것 같아 이게 램이잖아 그치 조심해 치지 않게 어 나 왔다 오 지한이가 이거 먹으면 되겠다 네 오 맛있겠다 어휴 추워 우와 보난이 진짜 아깝다 되게 크다 건물이 일로와 짜잔 아빠는 주차하러 가 귀여워 너무 귀여워 인제 놔두고 와 라테 되게 크다 이거 라테? 오 블랙화이트 블랙화이트 햄엔르 치즈 프라상 너무 귀여워 너무너무너무 귀여워 아 귀여워 집에 가기 전 홀란드 가기 전 항상 들리는 마지막 게스 자이트 뷰 룩으로 짜잔 아까 빵집에서 사온 시나몬 룩 플레인이랑 월넛이랑 초콜릿 가기 전 항상 틀린 고맙습니다 스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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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